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빌드입니다. FF 판넬에 대한 화제 테스트 영상인데요. 대략 2시간 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2대의 토치가 FF 판넬 벽체에 직접적인 열을 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몇 도까지 올라갔을까요? 2시간 반 뒤에 정품 FF 판넬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부탄가스를 통해 토치 열을 가한지 1시간 6분이 넘는 시각의 상황입니다. 미니어처와 가백의 온도 변화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미니어처 내부에 설치된 디지털 온도계 시각은 오후 3시 37분, 실내 온도는 30.6도, 습도는 51%를 가리키고 있고 햇살이 비치는 실외에 설치된 디지털 온도계는 오후 3시 38분, 온도는 30.5도, 습도는 5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양한 지점의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한여름 햇살이 비치는 정품 FF 판넬 외부 벽체의 온도는 39.8도입니다. 토치로 가열되는 중심부 온도는 574도가 찍혔는데요. 조금 전에 보았던 벽체와 무려 530도의 온도 차이가 납니다. 온도 측정기가 빨간 중심부를 벗어나면 극혁히 낮아지기도 하지만 평균치는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50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오픈된 FF 판넬 벽체 온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벽체 자체의 온도는 44도입니다. 토치가 가해지는 불꽃 중심은 333도 안팎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면에서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77도에서 68도까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토치 중심과 관계가 없는 곳은 38도를 가리키는데 이곳은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그늘진 곳이기 때문에 바로 안면과 6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메라 녹화는 2시간 4분이 지난 시간입니다. 토치로 가열한 시간이 그 시간과 동일한데요. 온도 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온도계의 숙지입니다. 오른쪽 실외 온도를 먼저 보면 외부 온도는 35.1도인데 미니어처 실내에 설치된 디지털 온도계의 수치는 31.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FF 판넬 외벽체 2시간 이상 대략 300도에서 500도 이상의 고열이 가해졌음에도 실내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열층이 확실히 형성되었고 정품 FF 판넬의 열 전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다시 한번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 외벽체 온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48도가 조금 넘습니다. 토치 불꽃 속 최고 온도는 432도인데요. 중심을 벗어나면 200도 안팎입니다. 정중심측의 온도가 찍힐 때는 500도시를 넘기기도 합니다. 좌측의 단백체 온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심부에는 300도, 그 이상 500도 이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후면의 온도 확인은 생략하면서 2시간 30분 동안 토치로 가열한 FF 판넬을 절단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화구처럼 일정 폭과 깊이까지 펴여진 모습인데요. 500도 이상의 고열이 2시간 이상 가해졌어도 XPS 심재가 변형되는 과정에서 발화점이 전혀 생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화재에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단열제처럼 직접적으로 불이 활발 타오르거나 심재가 녹으면서 불길 또한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독 가스나 그을음, 냄새 등이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정품 FF 판넬 화재 테스트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 화재 테스트 영상은 일반 EPS 단열제와 중불연 단열제 그리고 저희 아세만 빌드의 정품 FF 판넬을 동시에 토치로 가열한 영상인데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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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